네, 그 권투하는 무진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셔서 모아타운 관련해서 그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. 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면 바로 오르나요?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요?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.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꽤 많이 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그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갑자기 1억 1억 5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이게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금만 건 상태니까 이거 계약을 그냥 100 상환하고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고 매수인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둔다거나 아니면은 소송으로 불거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. 요즘에 그래서 일단은 개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업이 계속 가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셔야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가서 새 아파트가 지어질 확률이 높은 곳 이런 곳들은 이제 그 매수를 하셔서 한 10년 정도 보시는 거죠.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기간은 4년에서 5년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걸리겠죠. 그래서 뭐 넉넉 잡아서는 10년 정도 보셔서 자녀분한테 뭐 증여를 하신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기도 좋아요.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,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서울의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곳들 사업지를 잘 선별을 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뭐 그런 곳들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게 그 뭐 새 아파트 입주하는 것까지는 좀 기다리기가 어렵다. 그리고 이게 또 중간에 좀 그 뭐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팔고 나오셔도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자양자동처럼 갑자기 후보지가 철회돼 버린다거나 강남 쪽 이제 그 모아타운 후보지들은 얼마 전에도 막 성명내고 했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이제 빌딩들 상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사실 모아타운 그 진행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그 이제 좀 리스크들이 있긴 하니까 중간에 팔고 나오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 그 서울 그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.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면 2년만 보유하시면 지금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뭐 1, 2억 투자하셔가지고 1, 2억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이때도 뭐 선행돼야 될 거는 좋은 사업지에 좋은 매물을 투자하시는 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예전에는 다 투기걸직으로 묶여있을 때는 이게 그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 설립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전배가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매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했던 제가 이제 상담 컨설팅 투자 컨설팅을 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한 4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잔여 증여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1, 2억 정도는 이제 뭐 이런 모아타운 투자 같은 것들 하셔서 나중에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이제 보유자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뭐 재건축 상가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일정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억 정도 이제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걸 잘 이제 설계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안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증여세를 많이 줄이거나 뭐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플랜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